엠넷 와일드 연애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아입니다 가요계의 넘버원 보아양을 CF 촬영 현장에서 오랜만에 만나봤습니다 그 현장으로 지금부터 함께 가시죠 오늘 제가 CF 광고하고 있는 핸드폰 지면 촬영이고요 오늘은 평소보다는 좀 더 많은 분량을 찍고 있어요 막 배낭여행을 떠날 것 같은 보아양 발랄한 표지를 취해보는데요 친구들하고 찍는 건 좋아해요 네 좀 혼자 이렇게 가끔 촬영하면서 춤춰봐라 깜찍한 표정을 줘봐라 할 때는 좀 쑥스럽죠 좀 더 입모양이나 이런 거를 좀 더 밝게 이야 열립니다 발랄하게 감독님의 요구에 척척 포즈를 취해보는 보아씨 전혀 쑥스러운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어떤 소품을 이용해도 잘 소화해내는 보아씨 감독님이 아주 좋아하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흑백 사진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컬러보다는 흑백 사진이 조금 더 분위기 있어 보인다 그래야 되나 아직 나이도 나이만큼 안 어울린다는 분들도 있으신데 개인적으로는 흑백 사진을 참 좋아하고 다른 분들의 흑백 사진도 참 좋아해요 변화무쌍한 보아의 촬영은 계속됐는데요 댄스윙 퀸답게 유연한 목놀림을 보여주는 보아씨 귀여우면서도 섹시미가 느껴지죠 지금 열심히 녹음을 하고 있는데 녹음한 곡이 다 수록되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많은 분량의 녹음을 할 것 같고요 6월 초 정도에 초에서 중순 정도에 여러분들에게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달이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얼마 전에 홍콩 대만 갔다 왔는데 한국에서의 앨범 준비하면서 또 활동도 열심히 할 거고 그리고 중간중간에도 중국이나 대만에서 공연이 있을 것 같고요 우선은 지금 4집 앨범 작업 마무리할 때까지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오케이, 하디 슛! 오늘 지면 촬영하는데 보아가 나왔는데 빨리 무대에서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네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좋은 앨범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CF 촬영 현장에서 만나본 보아씨 정말 반가웠고요 4집 앨범 기대할게요 , 네 2016! 이 재밌는 안ucks kind of 이번 앨범 엘n 2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